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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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니 사장님이 제일 좋지 말아봐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하핳 고맙습니다. 바디프로필 둘이 찍었어요? 하아.. 왜 한소리 지지? 잘 찍었어. 잘 찍었다는 기준이 뭐야, 쟤예요? 천천히 나갔어요? 얼굴은 진짜 예뻤어 몸이 좀 그랬지? 왜요? 바디프로필이잖아요 슛 좀 싸고 올게 방금 무슨 얘기 했어? 제재 뭐 얘기하지? 피문식 나 지금 슛 싸고 느낀 거 왁싱 하면 슛 살 때 동서남북으로 튕 안 튀는데? 튀는데? 그 소리 봤어 털이 방향을 인도한다는 댓글을 봤는데 내가? 진짜? 털이 이렇게 있으니까 털로 난 그래서 안 그래서 좋던데? 근데 왁싱 하면 좋아요? 좋지 생일할 때 일단 좋고 난 진짜 한 번 해보고 싶긴 해 왁싱을? 한 번 안 해봤지 해보고 싶은데 무서워서 근데 왜 아플까 봐 셀프로 해봤어요? 셀프로 어릴 때 했는데 셀프는 근데 진짜 기술이 필요하긴 해 근데 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? 유명이 셀프로 할 수 있다고? 해볼래요? 유명 유연해?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유연해? 너무 신기해 뭐야 우리 여기 한 번도 해야 되는데? 진짜? 한 번도 털이 있어요? 진짜? 한 번도 털이 있지 희연 그러면 팬티 똥이 왜 묻어? 팬티 똥이 왜 묻어? 팬티 똥이 묻어? 너 똥 묻어? 아니 기 똥이가 묻던데? 기 똥이가 묻던데? 기 똥이가 묻던데 기 똥이가 묻지? 이걸 털 때문에 묻는 거야 원래 원래 털에 똥이 묻어서 묻는 거야 왜? 말이지 아니 털이 그렇게 길어요? 너 털이 똥이 없냐고? 잠깐만 아니 이거 똥이랑 관련 있어? 한 번도 털? 답은 안 돼 왜냐면 어쨌든 그렇겠지 그래 근데 왜 나한테 화살이 오냐고 팬티 똥이었지 팬티 똥이었지 팬티 똥이었지 팬티 똥이었지 팬티 똥이었지 똥이었지 않아 화살 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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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털 해본 적 있는 사람? 겨털 안 해봤어? 겨털 없어 겨드랑이가 아플라나? 이만큼 길어 유명 겨드랑이가 여기랑 비교하는 거야? 겨드랑이도 아프잖아 겨드랑이도 아프잖아 겨드랑이 일도 안 아프지 해봐 해봐 할 수 있을 것 같죠? 네 그냥 아래에서 위로 쫙 뜯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? 근데 알려줄게 좀 근데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해봐 해봐 비싸잖아요 아니 나 집에 있어 왁싱 하는 건가요? 근데 브라질년 왁싱 하는 거예요 나 보고서 그럼 제이님도 같이 해요 나는 주기적으로 해서 털이 많이 없긴 해 그럼 할 수 있겠네 내가 알려줄게 아 그럼 혼자 해도 되겠다 근데 사실 나는 조금 집에 화면이 있어서 나 혼자 한 세 번 정도 해봤어 근데 그냥 시간과 여유가 많아야 돼 아 이거 지금 나한테 잘 보여야 돼 나 나 나 왁싱 머신이야 나밖에 몰라 이 기술은 왁싱 머신이래 근데 이게 그 이게 크게 있어 뭐 없냐? 그릴만한 거? 자 일단 다리 어떻게 벌려야 되는지 다리야? 다리야? 이게 다리에요? 코끼리 게 아니고 다리? 아 아 이게 왈존야 그러면 여기 다 있을 거 아니야? 아 아 자가세요 파이팅 아 근데 무섭다 막상 하려니까 그럼 우리가 기계가 하나잖아요 등 뒤에다 놓고 이렇게 돌려가면 써야겠네 그러니까 우리 아니 무슨 회전축도 아니고 아니 아니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근데 그럼 나는 어디 봐야 돼? 너는 이렇게 돌아가면 다 봐야 되는 거야? 응 근데 너네 근데 괜찮아 난 안괜찮아 일단 저도 안괜찮아 안괜찮아 한번 해볼까 일단? 그래 일단 가보자 자 왁싱샵에 오셨네요 여러분들 네 이거를 내가 한번 팔에 해볼게 미들로 미들로 이거를 원래 이렇게 이렇게 돌려 아 이렇게 이게 포인트야 아 이렇게 남은 실마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오 오 뭐야 좋은데? 됐는데? 좋다 어 이거 오케이 한번 해볼까? 밑에 해보자 아 컨트롤핑 때 얘들아 네 어 이게 맞아요? 괜찮아요? 이게 맞아요? 누구 먼저 해? 내가 먼저 해도 돼? 오케이 나 간다 오케이 오케이 보지 마셈 아 아 소리는 들리는 게 오 맞지? 근데 뭐 방향대로 내가 하라고 했을 텐데? 몰라 나 보고 있어 아 왜 봐 나 그렇게 안 맞지? 어 나 그냥 볼게 이렇게 이렇게 살짝 어 오죽 아프다 한 마리 해도 안하다 어떡해 아 아 저도 잘못했어 왜 이렇게 했는데? 야 잘했다 서였지? 이렇게 나? 아 근데 이게 선생님이 하고 나면 봐주시나요? 봐주시는 건가요? 이게 봐야 될 거 같아 이게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 봐야 돼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근데 방향대로 해야 돼 무조건 눕히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오케이 오케이 눕히고 이렇게 뭐랬죠? 눕히고 이렇게 아 나 못할 거 같아 어떡해 살살해 처음부터 조금 조금 욕심 너무 많이 부리지마 무서워요 아니 저는 근데 진짜 조금만 해놨거든 어 아니 옆에서 자꾸 쳐다봐요 선생님 옆에서 자꾸 쳐다봐요 봐봐 한번 보자 해볼게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여드름 뜯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해서 아 뜯으면 안 돼 희현 추억이 너무 너무 적어요 이렇게 해요 선생님 이렇게 하면 얼마나 걸릴 10시간? 10시간 걸릴 거 같은데 아니 모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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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오세요 저 한번 해볼게요 진짜 조금 해놨 오케이 오케이 아 무서워 이거 내가 볼까? 아니 아니 한번 봐줘야 돼 봐줄게 선생님 봐줘 아니야 안 한다고 그냥 뜯는 거 보고 내가 다시 찾을게 선생님 코칭이 좀 좋아 보충성이 필요하면 내가 갈게 하나 둘 셋 아 아파 안 돼 너 안 돼 너 안 돼 보충성 들어야겠어 너 나와 내가 해줄까? 근데 혼자 뜯는 거 내가 하는 게 나 차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해줄게 그냥 아 참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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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괜찮아 우와 괜찮은데? 잘 찍었어 근데 정판이지 솔직히 나 안 돼 나 안 돼 나머지 조합이 예뻐 보자 눈 우아 우정생이야 우정생이야 우정생이 우정생이 좋아요 우정생으로 봐주세요 어 봐줘요? 네 우리 고매이 뭐 고매이 뭐냐면요 아 무서워 근데 난 솔직히 우리보다 형사님이 제일 정신적 스트레스로 살지 않을까? 아 존나 징그러워 나 이거 세 명 진짜 털을 보는구나 아 아 아 아 선생님 근데 빨개져요 어 그러네 티아는 약간 티아는 피부가 약해 티아는 피부 약한가 보다 나 하지 말까? 안 하는지 날 거 같은데? 저 아 우리 너네 이거 셀프로 하니까 여기 상처나게 고주라게 나지 왜요? 안 좋아 그러면은 우리 더 늦기 전에 빨리 빨리 수습을 하고 진짜 나 셀프로는 이 세 명을 감당할 수 없다 진짜 어이없다 근데 그럼 빨리 그 샵으로 가보자 너네를 전문가 선생님한테 한번 데리고 가봐요 오케이 오케이 가보자 안녕하세요 소원하게 되실까요? 정희영입니다 저 이거 방금 방금 조금 하다가 셀프로 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우리님도 네 이쪽으로 오시면 감사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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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려요?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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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아플 것 같아 진짜 아프긴 해 넌 왜 이렇게 겁을 줘요? 나 원래 아프긴 했어 진짜 아프긴 해 왜냐면 그렇게 생각해 아프긴 해 네 어 올라가실까요? 네 양 사이드 푸션될 거고요 잘 빠른 미리 붙여주시고 네 하이 시작할 거고요 약간 따뜻한 느낌 나세요 네 아파요 안 아파요? 지금 안 아파요 괜찮아 근데 진짜 안 아픈데? 나 원래 하던 데보다 안 아픈데? 아 잠깐만요 아 아 아 죄송해요 아아!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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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!